다른 업무가 많아졌는데 주문한 음식이 많아졌어요 그가 뭐예요? 장수들이 뭐해요? 배지키가 오리고 있어요 잘 어울리죠? 몇 개째예요? 네?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기고 현지씨 오자마자 첫 미션 받은 거 어떠세요? 저희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자세장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500개의 풍선이 바쁘고 불어야 되니까 지금 곱기는 불었겠지? 파이팅하십시오 아 땀나 수진아 너 귀에 그거 뭐야? 제가 풍경 초진 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근데 지금 제 목소리가 다 들리지 않아요? 네 네 귀엽다 아니 네 앞머리가 더 귀여워 세준이야? 왜 이러는 걸까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ACH 어 왜이렇게? 왜이래? 뭘 рисовать 군다고 할수도 없어 속길이네 마무리는 명소 hui lau 이 시간에 운동해가지고 아Fun 그리고 mod 없음 와 2 остbet 같이 갈까? 와 대박이다 호셉입니다 아~~ 고맙습니다 성이세요 1부야. 1, 2, 3. 후이. 와우. 이제 нес Quand. 안돼. 어어주세요! tamina. 지금 완전 페인으로 나게 됐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